저의 소원은 단 하나 용족이 가진 근원과 생명의 힘을 제게 선사해 주십시오 하찮은 미물 따위가 남이 용의 언어를 탐하다니 전설의 용이시여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발칙한 녀석이구나 약속하지 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너의 목숨을 가져간다 붉은 용이야 전설의 붉은 용이 나타났어 감히 네 몸에 힘을 가져가 저런 역겨운 꼴의 꼭두가 씨를 만들다니 네 몸에게 도전할 셈이냐 내가 바로 전설의 붉은 용이다 네 몸에게 도전할 셈이냐 내가 바로 전설의 붉은 용이다 뜨겁게 달궈주지 모조리 불태워주마 뱅뱅뱅 어디 보자 용빈을 가보시랑 용발톱 석궁도 챙겼고 좋았어 준비 완료다 혼자 가실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말똥무가 있으면 나도 좋고 우린 용의 협국에 돌아왔다는 전설의 붉은 용을 찾으러 간다 드래곤 라이더 없이 드래곤을 어떻게 잡으러 가나 그래 너희가 기다리던 드래곤 라이더가 도착하셨다 자 로얄 마가린마 쿠키 특제 살코히 써나갑니다 가자 버터크림 드래곤 헌터의 초보 모험가에 드래곤 라이더까지 어서 가자 붉은 용을 잡으러 쿠키랑 킹덤 저녁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erape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